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입니다. 드디어 빠샤! 연간 커리큘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24년 11월 말이에요. 꽤 많은 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번 수능을 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커리큘럼 속에 언제 올라와요? 다른 선생님들은 벌써 올라갔는데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제 준비됐습니다. 연간 커리큘럼 소개하겠습니다. 생명과학 1도 하고요. 후반부에는 생명과학 2도 할 거예요. 제일 먼저 이거는 고3과 N수생, 그래서 수능용 연간 커리입니다. 고2들용 내신 대비 연간 커리큘럼은 내가 조금 있다가 다시 찍을 거야. 다른 버전으로. 알겠지? 구분하시고 이건 수능용이다. 고3과 N수생용이다. 제일 먼저 2호 수능 생명과학 1. 생명과학 1부터 할 거예요. 수능을 먼저 분석을 좀 해볼게요. 24년 11월에 봤습니다. 선생님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2주 전에 봤어요. 일단 그 수능을 먼저 분석해야 우리가 학습 방향을 잡을 수 있겠죠. 우리의 목표는 수능이니까. 고거 소개를 조금만 설명을 좀 할게요. 수능 생명과학 1의 일반적인 특징. 생명과학 1은 비교적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지난번 2호 수능, 즉 24년 11월에 봤던 수능에서 과학탐구 지원자. 지원자와 응시생은 조금 차이가 나요. 지원해놓고서 응시를 안 할 수도 있어. 9월에 지원하고 11월에 수능을 보는데 그때 뭔가 변화가 있어서 안 보는 경우도 있는데 대동소위합니다. 이 정도 트렌드로 보면 되는데 과탐 지원자가 19만 1천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14만 1천 명 정도가 생명과학 1을 봅니다. 전반적으로 과학 8과목 중에 1을 많이 응시하고 2는 조금 응시를 잘 안 하죠. 2는 이따 한 번 더 설명할 텐데 그중에 생명과학 1이 지구과학 1 다음으로 많이 봅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응시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이 생명과학 1이 괜찮은 과목이다. 그런 뜻이죠. 이 상대평가 수능에서 분리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검증된 과목이고. 알겠죠? 자, 또 하나 생명과학 1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니까 믿음을 갖고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난번 2호 수능에서 문제 트렌드가 어떻게 됐느냐. 문제 유형은 거의 동일합니다. 물론 새로운 유형들이 조금씩 나오긴 해요. 그런데 개념형 열쇠 문제, 추론형 7문제에다가 가계도 대른변이가 어렵다. 뭐 이런 전반적인 그 틀은 거의 유형은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꽤 높아졌다라고 내가 써놨죠? 꽤 높아졌어. 예상보다 높아졌어. 어떤 역사가 있느냐 그러면, 이 간단한 게 설명하면 작년에는 정부 당국에서, 교육 당국에서 킬러 배제 정책을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킬러 배제 정책 때문에 특히 생명과학 1은 난이도가 쉬워졌어요. 놀라울 정도로 쉬워졌습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 재작년은 어땠느냐. 이 재작년에는 그 재작년까지 계속해서 생명과학 1이 난이도가 올라갔단 말이죠. 재작년까지는 계속 난이도가 올라오다가 작년에 난이도가 뚝 떨어졌었어. 그리고 올해 11월에 봤던 이 수능도 킬러 배제 정책이 유지될 거라고 봤거든요. 왜? 대통령이 계속 그 정책을 유지하실 테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이요? 뒤통수를 세게 빡 때립니다. 재작년 수준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킬러 배제라고 하는 그 정책은 거의 무의미해질 정도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로 난이도가 생각보다 올라갔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트렌드야. 유형은 거의 동일하지만 난이도가 생각보다 올라갔다. 자, 그러면 생명과학 1은 더 이상 못 해먹는 과목 아니야?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재작년까지는 여러분들 선배들 열심히 해서 다 만점 받고 1등급 받고 2등급 받고 하는 선배들 많아요.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내가 밑에서 추가 자료를 보여줄 텐데 수능에서 생명과학 1 3등급 가기는 쉬워요. 정말 이거는 할만해요. 한 3개월, 4개월이면 다 나오고요. 진짜 맘먹고 하면 한 달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탐구 과목을 다 모르지만 과탐 8과목 중에서 3등급 받는 거는 그 어떤 과목보다도 어렵지는 않다. 정말 이건 땡큐다. 사탐까지 영역을 확장하면 그건 내가 비교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만만치 않게 쉬워요. 3등급까지는. 그런데 2등급을 넘어서 1등급 만점은 매우 어려워요. 이게 특징이야. 알겠지? 자기의 목표, 전략을 잘 짜고 공부를 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래서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다. 그런 특징을 솔직하게 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왜 이런 특징이 나오느냐. 자기 목표, 등급, 학습, 양을 내가 제시해 줄 텐데 수능은 20문제 나오죠. 생명각 1기준. 그런데 서로 상의한 두 가지 문제 유형들로 나누어져요. 개념형이라고 하는 게 열쇠 문제 나오고 출원형이 7문제 나오는데 개념형은 되게 쉬워요. 교과 개념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총생산량, 이거는 호흡량 플러스 순생산량이다. 뭐 이런 간단한 개념. 예를 들어 인슐린은 혈당량을 높이냐 낮추냐. 인슐린 혈당을 낮추는구나. 이런 것들만 알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이거 문제 하나 풀 때마다 한 10초 내지 20초. 길게 걸려봤자 3, 40초 정도면 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쉬운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게 열쇠 문제나 나온다고. 출원형은 뭐냐? 그럼 논리적으로 추리해야 되는 거야. 대표적으로 유전, 가계도, 돌연변이, 막전이 문제, 근수축 문제. 대부분 수능 대비인 거 알죠? 그게 7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그러면 개념형은 문항 배점이 낮고 출원형은 높으냐. 그거 아니야. 얘도 2점짜리, 3점짜리 다 있고 얘도 2점짜리, 3점짜리 다 있어서 평균 2.5점씩이야. 알겠지? 물론 출원형 내에서도 가만 보면 중난도 지난번 수능 기준이야. 4문제, 고난도 3문제 이렇게 구분돼 있어. 이 고난도가 2문제 정도 나오다가 1문제가 더 어려워졌어요. 3문제로 내가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2.6 수능, 여러분들이 볼 수능도 한 이 정도 구성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내가 이제 추정을 좀 해볼게. 등급컷을 잠깐 볼게. 2.4 수능이 킬러 배제 정책 때문에 쉬웠다 그랬지. 등급컷이 올라갔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2.5 수능은 킬러 배제가 무의미해졌다 그랬지. 물론 이거는 메가스터디 추정인데 12월 6일 날 발표돼서 나올 거야. 비슷할 것 같고 조금 등급컷이 떨어졌다. 이게 보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달라졌는데 이거 기준으로 볼게요. 2.6 수능도 이거 기준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니까 자, 제일 먼저 내가 3등급 목표다라고 하면 37점 받으면 된다고. 14문제 내지 15문제인데 개념형 13문제만 잡고 나머지에서 추론용 7문제를 여러분들이 100주로 이루는지는 않잖아. 답을 찍기라도 할 거 아니야. 그럼 7문제 어디서 한단데 하나라도 맞겠지. 그리고 또 여기서 중난도 중에 정답률 70%짜리 이런 것도 있어. 개념형 수준으로 쉬운 것도 있어. 한 문제 정도를. 그거를 제대로 풀어내고 나머지 6문제 중에 찍더라도 두 문제 5점 더 붙어버리면 37.5점이 나오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야. 3등급은 그래서 4개월만 공부해도 돼요. 진짜 여유 있게 잡아서 만목감 한 달이면 되고 완전 땡큐라니까 생명과학원 3등급 목표는. 선생님 저는 2등급 수시 최저 맞추려고 2등급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는 중난도들을 잡아야지. 이것들을. 이것들은 몇 개를 잡아야 된다고. 여기서 두 문제 정도로 풀어야 돼. 정답 60%짜리 그리고 70%짜리 또는 70%짜리 50%짜리 이 정도 두 문제는 잡아야 돼. 그리고 하나를 찍더라도 그 정도에서 중난도 두 문제 정도 풀어내고 그러면 여기서 한 두 문제 더 맞춰내면 41.2등급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3등급은 진짜 성의의 문제고 내가 과탐을 좀 할 거야. 자연계학과 가려고 하고 그리고 생명과학이 좋아. 그런 친구들 이거는 성의의 문제다. 공부를 조금이라도 고3 수험생인데 조금이라도 하면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 실수를 또 안 해야 돼. 그래서 이 친구들도 조금 마지막에 모의고사 연습도 좀 해야 돼. 실수를 좀 유도하니까. 그리고 이 2등급은 조금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선생님이 예상하기는 8개월 정도면 돼요. 개념 4개월 공부하고 이 추론용 잡는 스킬 공부 4개월 하고 그러면 된다 이거지. 이러면 할 만하잖아. 그런데 여기에 장벽이 딱 있어. 1등급 넘어가는 거야. 이거를 진짜 극복하면 여러분들이 스카이라든지 메디컬을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장벽이 만만치가 않아. 1등급을 하려면 지난번 수능 기준 18문제를 잡아야 되잖아. 그러면 개념용 다 잡고 추론용 4문제 잡고 고난 도중에 3문제 중에 한 문제는 확실하게 잡아야 돼. 여기서 또 실수할 가능성이 있으면 두 문제라도 잡아야 되고 그 정도 구분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등급을 하려면 이 추론용까지 싹 다 잡는 스킬을 완벽하게 공부해야 되고 모의고사 훈련도 좀 해야 돼. 그래서 1년이 꼬박 걸려. 벌써 11월 말이고 12월이 되지 그러니까 12월부터는 여러분들이 레이스를 시작해야 돼. 1등급 받으려면. N수행이라 그러면 조금 뒤늦게 해도 되지만 고3이라고 하면 그럼 1등급이 가능해요. 선생님 저는 인서울에 있는 상위권 의대를 가고 싶어요. 만점 나와야 되겠지. 그런 친구들은 플러스 알파야. 선생님 그러면 재수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아니고 재수하는 애들이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긴 해. 그런데 재수를 안 하고 난 고3인데 1년 만에 만점 받고 싶다. 정말 집중 또 집중해야 돼. 공부량 늘려야 되고. 그래서 만점은 운두 좀 작용해. 이따 얘기하겠지만 시간이 부족한 게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허들이거든요. 시간 부족을 얼마나 극복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귀류, 직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쓸 줄 알아야 돼. 나중에 내가 1년 하면서 계속 얘기해 줄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게 이거 아까 얘기했지? 수능 3등급까지는 쉽다. 2등급도 충분히 할 만하다. 그런데 1등급과 만점은 조금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전략 잘 짜야 되고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조금 이제 방향은 잡히지. 그치? 그래서 그 얘기 했고요. 이게 아주 효율적인 그런 내가 가이드를 구체적으로 해 준 거니까 근거를 갖고 이번에 2, 6 수능 변수 및 학습 전략을 좀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솔직한 얘기. 그리고 민감하지만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보게 될 2, 6 수능은 아까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킬러 배제는 이 정책은 의미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시 쉬워질 수도 있어요. 교육당부에서 또 쉽게는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선생님 보기엔 여러분들이 어렵게 나올 거야 킬러도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준비했다가 쉽게 나오면 만점 받으면 되잖아. 그게 더 효율적인 대비 방법이니까 이건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난번 2호 수능 수준으로 난이도 예상하고 대비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해됐죠? 자, 두 번째 자, 지금 메디컬 열풍입니다. 정말 수험생들 의치한 약수 특히 의대가 3,000명에서 4,500명으로 늘렸고 내년 대입에서도 이걸 다시 줄이네 만에 그러는데 이제 교육당국에서는 결코 낼 것 같지는 않아요. 대통령실의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계속 4,500명 이렇게 많은 인원을 뽑으면 N수생들이 많이 또 유입이 되겠죠. 올해 결과를 또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많이 오면 이 N수생들은 어떤 N수생이냐? 의대 목표로 하는 거니까 굉장히 각성되어 있고 공부를 많이 했던 애들이 특히 이 중에서도 반수생들은 엄청난 애들이 많아요. 서울대, 연구대 같이 상위권 공대나 자연대 다니다가 또는 심지어 지방에 있는 의대 다니다가 메이저 서울 의대를 오려고 하는 친구들이잖아. 괴수들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런 친구들이 많이 응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상대평가 수능에서 쉽지 않죠. 1등급 만점 이거에 따른 점수들이 만만치가 않다. 이게 조금 영향이 있어요. 또 중위권에서는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많은 대학들이 메디컬 쪽은 거의 안 그런데 서울대도 안 그런데 많은 대학들이 이공자연계에서 사탐을 봐도 뽑아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다 알죠. 물론 가산점 영향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중위권 4등급 5등급 6등급 이런 학생들이 나 과탐 어려워서 사탐으로 넘어갈래 라고 하는 사탐 런 소위 말하는 그 영향도 좀 있습니다. 이 얘기부터 내가 좀 해 줄게요. 과탐을 내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1등급 2등급 나와 3등급 나와 이러면 웬만하면 사탐으로 잘 안 갈라 그래요. 왜? 이거 해도 괜찮으니까. 그러면 사탐으로 이동하는 친구들은 누구야? 4등급 5등급 6등급 그런 친구들이라고 이 친구들이 사탐으로 가서 등급을 하나하나 두 개를 올리려고 한단 말이지 근데 내가 얘기를 했잖아 생명과학 1은 3등급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다니까 진짜 문제 구성이 그래요. 그런 거 갖고 얘기했잖아요. 조금만 거기서 더 신경 쓰면 2등급도 가능하다고 그럼 4등급 2등급 5등급 5등급 3등급 되는 거 2등급 올라가니까 괜찮잖아. 거기다 또 뭐가 있느냐 이 중위권 친구들도 목표는 괜찮은 대학이야 괜찮은 여러 개 대학들이 사탐을 허용하긴 하지만 자연계학과에서 과탐의 가산점을 대부분 줘요. 한 4% 가산점 3% 가산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3% 변환 편집점수에서 이 정도 가산점만 해도 한 등급 차이가 납니다. 그럼 사탐 내가 옮겨가지고 한 등급이 올라갔어. 그거나 과탐을 그냥 보고 가산점을 받는 거나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돼요? 적어도 2개 등급 정도 올라가야 효과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주의권이라고 했는데 내가 수능을 잘 볼 수도 있잖아. 지금 11월 12월인데 벌써부터 나는 대학이 그렇게 높지 않은 대학 이러진 않잖아. 전부 다 목표 대학은 분명히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대학들에 딱 보니까 과탐을 스토지도 더 유리하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기회도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적어도 생명과학원에 한해서는 3등급 2등급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좀 신중한 선택을 좀 해봤으면 하는 제안을 좀 합니다. 알겠죠? 물론 이것도 이번 대입시 결과 다 끝나고 내년 2월 3월까지 끝나야 분명하게 드러나겠지만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피한다라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 가서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 가고 물리학과 갔는데 과학을 공부는 하고 가야 되지 않겠니? 그런 점도 있고 두 번째 이 얘기 더 민감한 얘기 좀 할게 상위권 학생들은 이런 쪽을 자기가 목표로 할 텐데 1등급 만점 이렇게 좋은 점수 받을래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아까 표현한 괴수 N수생들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공부 잘하는 N수생들이 있으니까 나 전부 다 성적이 밀릴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야 물론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자기가 수능을 진짜 내가 고3 기준으로 얘기할게 N수생도 마찬가지야 대박이 났어 그럼 자기가 원하는 메디컬이나 좋은 대학 가면 돼 그런데 그 정도 대박이 아니더라도 스펙트럼이 좀 다양하잖아 난 상위권 공대를 가고 싶어 또는 상위권 자연대를 가고 싶어 그러면 이게 결코 위협적인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케이 왜 그러느냐 일단 메디컬 대부분은 과탐을 필수 지정이야 대부분이 그래 내가 나중에 기회되면 더 자료 갖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서울대도 마찬가지로 과탐 필수 지정이야 그 외에 연대 고대 한양대 성대 이런 대학들은 사탐도 해도 되고 과탐도 해도 되고 과탐에 가산점을 주는 시스템이에요 알겠죠 어떤 N수생이 있어 내가 상위권 공대를 다녀 예를 들어 그냥 구체적으로 연세대 공대를 다니고 있어 근데 내가 의대를 가고 싶어 수능을 봤는데 정말 대박이 났어 그럼 그 친구는 의대를 지원할 거야 가나다 모두 의대를 지원할 거라고 자기가 연대 공대를 또 고려대 공대를 쓰지 않는다고 당연하죠 근데 이 친구가 연대 공대 다니는 애가 반수를 했는데 수능을 잘 못 봤어 그럼 의대 지원할 점수가 아니야 그럼 자기가 연대 공대를 또 지원할까요 고대 공대를 지원할 거야 안 합니다 대부분 물론 학과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안 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연대 공대나 고려대 공대나 한양대 공대나 성대 공대나 이런 공대들은 이 친구들 영향을 받아가지고 커트라인이 확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합리적이지요 물론 이것도 내 예측일 뿐입니다 이번 이 사탐 과탐 허용하는 시스템이 올해 처음 시작됐는데 내년 2월에 그 결과까지 봐야 분석이 되겠지만 상위권 학생들 메디컬 서울대 여기는 진짜 박터지게 해야 돼요 근데 상위권 공대나 자연대는 너무 쫄 필요 없다 알겠죠 더군다나 과탐 가산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자신갖고 자신감 갖고 소실을 갖고 지원해도 돼요 또 이 친구들 어? 연대 공대를 내가 사탐으로 해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부터 내가 연대 공대 분명하게 거기만 갈 거야 그러질 않잖아요 잘 되면 의대 갈 수도 있는 거고 약대 갈 수도 있는 거고 폭력게 모르고 가자 지금 12월인데 그죠? 그래서 이 친구들도 잘 생각해서 판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은 결론 자신의 목표를 분명하게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목표 등급이 3등급이야 2등급 수시 최저야 1등급 만점이야 그거에 따라서 전략 잘 세워서 효율적인 학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나는 3등급만 해도 돼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3개월 4개월이면 되잖아요 그럼 다른 시간에 국어나 수학 이런 거 자기가 어려워했던 다른 과학 이런 거 공부하면 되는 거고 쭉 근데 이제 만점과 1등급 원한다 그러면 진짜 빡세게 해야 돼 개념 스킬 기출 학습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 반복도 반복하시고요 실수 안 하는 것도 중요한 싸움이야 그리고 정말 2등급 이상 1등급 만점 가려면 실전 모의고사 하반기에 많이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런 전략 하에 다 선생님이 고민을 한 거야 그래서 빵 연간 커리큘럼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알겠죠? 이거를 쭉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할 거야 12월부터 1월, 2월 해가지고 쭉 해서 내년 10월까지 쭉 되는 거고 정규 강의들이 있고요 모의고사 프로그램들이 쭉 진행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크게 구조화시켜서 내가 보여주면 이렇게 됩니다 연간 학습 전략이 2트랙과 4단계입니다 4단계 겨울방학 1단계 1학기 2단계 여름 3단계 파이널 4단계 이렇게 되고 4단계 2트랙으로 갑니다 첫 번째 정규 강의가 있어요 개념과 스킬 기출 쭉 공부하는 거야 기본이죠 그리고 모의고사로 계속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시간 내에 짧은 시간이야 시간이 부족해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단계별로 내가 쭉 구성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2트랙과 4단계 아주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탄탄한 컨텐츠로 이걸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제일 먼저 연간 커리큘러 중에 12월과 1월 여기에 있는 게 1단계입니다 정규 강의와 모의고사 묶어서 같이 보면 섬세한 개념 완성과 스피드 개념 완성이 있어요 기본 기출도 같이 풉니다 기출문제 여기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개념용 모의고사가 있는데 이것부터 해주면 섬세한 개념 완성반 강의라고 하는 게 쓰기와는 마찬가지인데 수능 내신 모두 대비할 수 있는 거고요 모든 교과 개념 8종 교과서 개념 다 들어가고 기본 스킬 스킬이 이제 추론용 문제 푸는 그 노하우인데 이 스킬을 주기에서도 기본적이고 쉬운 거는 섬기활에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기출문제도 들어가는데 너무 어려운 도련변이 강의도 기출은 안 들어가고 기본 기출을 이거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게 섬세한 개념 완성반 이 섬세한 개념 완성반 강의만 예를 들어 한 달 내지 두 달 집중적으로 해도 3등급이 가능해진다라고 아까 그래서 강조했던 거야 이거 하나만 해도 돼 거기다 이제 개념적 모의고사까지 하면 두 달 세 달 이렇게 잡으면 되고 알겠지? 슬기환은 섬기환과 이제 자매품으로 보면 되고 스피드 개념 완성 알겠지? 참고로 얘기하면 선생님 전체 교재 팔리는 거 전체 매출 있잖아 그 중에 이 섬기환과 슬기환 묶어서 이게 전체 절반에 육박합니다 베스트 중에 베스트 강의입니다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거쳐가는 강의입니다 내신 수능 대비하는 친구 믿을 만한 강의다 그런 얘기고 올해 섬기환, 슬기환 이 교재 5%에서 10% 정도 업그레이드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섬기환과 슬기환은 동일한 교재로 사용하고 강의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섬기환은 자세히 하는 거고 스피드 개념은 이제 반복하지 않고 빨리빨리 나가는 거야 내용은 똑같아 빠뜨리는 건 없어 반복하느냐 반복하지 않고 하느냐 그 차이고 처음 공부할 때 섬기환 1회독하고 난 다음에 빠르게 복습할 때 또는 N수할 때 요거 슬기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11월에 이렇게 쭉 나올 거고 순차적으로 개념용 모의고사 동시에 교재가 나와요 요건 섬기환 중간 정도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되는데 모의고사입니다 개념용 열쇠 문제만 집중적으로 쭉 만들어내는 모의고사고 요걸 통해서 기본 점수 열쇠 문제 딱 해서 32점 내외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인데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너무 좋대요 너무 효율적이네 오케이? 작년에 40회인데 올해 늘립니다 50회로 회차 늘렸습니다 섬기환 하면서 고3 N수생들은 개념용 모의고사 반드시 같이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승기환 할 때 해도 되고 자 두 번째 스킬 두 단계 스킬 학습인데 2, 3, 4월 3월부터 해도 돼 여러분들은 자 그때 그리고 5월에 5분 기술 나오는데 뭐 이건 옵션 강의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나중에 필요할 때 하면 돼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이야 상위권만 들어라가 아니고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결정적인 스킬 강의 추론용 가학에도 들을 미니 막전이 이런 거 풀 수 있는 스킬을 알려주는 건데 여기 고난도 기출이 같이 들어가 요 상크스가 추론용 모든 스킬 총 막 나옵니다 그래서 교제와 강의가 좀 두툼하고 분량이 많아요 어려워요 그리고 고난도 기출 문제 싹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섬기환에는 기본 기출과 이 상크스에 있는 고난도 기출 두 개를 합쳐야 전체 기출 문제가 나와요 알겠죠? 2등급 이상 가능해집니다 요거 하게 되면은 추론용 웬만한 건 다 풀 수 있어 근데 왜 2등급이라고 했어? 1등급 말점이 아니고 시간 부족 현상이 생겨서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해결해야 되고 알겠지? 상크스 꽤 어려운 강이다 그러나 2등급 이상 했다 그러면 이건 목표로 했다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섬기환과 상크스가 생명각 1 백호 커리큘럼의 양대 기둥입니다 알겠죠? 이것도 엄청 많은 학생들이 수강해요 올해 10% 이상 업그레이드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5분 기출 트레이닝은 최신 고난도 추론용 기출 문제들 위주로 태블렛 애플 아이패드 애플 펜슬로 쭉 내가 손글씨로 강의하는 거야 그래서 형식이 좀 독특해 매우 효율적이야 한 문제당 빠르면 2분, 길면 5분 내에 이렇게 푸는 거라 내가 5분 기출이라고 해놨어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름 이후에 추론용 기출 다시 공부할 때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이거 활용한 애들은 너무 좋아하더라고 근데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부담 갖지 말고 상크스가 베이 이때 병행해야 되는 거 전부 다 병행하라는 얘기야 모의고사 단계별 모의고사가 왜 이렇게 나옵니다 1,6 모의고사 개념형 열세 문제 플러스 중난도 추론용 세 문제가 추가되는 거야 이러면 확실하게 3등급은 보장됩니다 이걸 내가 시간을 줄 거라고 이걸 몇 분 내에 푸세요 전체 30분 내에 푸는 게 아니고 이거는 몇 분 내에 푸세요 이걸 다 줄 거야 10몇 분에 풀어라 몇 분에 풀어라 20분에 풀어라 이런 거 이렇게 연습을 또 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개념형 모의 이후에 1,6 모의까지 상크스 하면서 병행하면 좋아요 좀 늦었다 그러면 상크스 하면서 개념 모의하고 이거 해도 되고 그리고 상크스 거의 끝날 때쯤에서 추론용 모의가 있습니다 이건 뭐야? 정말 이건 1등급 만점 원하는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어려운 추론용 문제 4문제만 가게도 드린비안이 포함해서 어려운 문제들만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2등급 이상 목표 확실하게 이렇게 추론용 모의고사 전부 다 올해 회차 좀 증가 예정입니다 순위 좀 어려워졌으니까 상크스 끝나고 해도 되고 상크스 후반부터 같이 해도 되고 병행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여름식이라 이건 나중에 커리큘럼을 한 번 더 할 텐데 올 바이오 인 원이 있습니다 여름에 6월부터 6목 이후에 나올 거야 개념도 빨리 설명을 한 번 총정리해 주고 스킬도 빠르게 내가 총정리해 줘 상크스 내용을 압축도 압축해서 할 거야 개념과 스킬 전부 다 그리고 자작 우리 연구실 자체 제작 엔제 아주 괜찮은 문제들이에요 고난도 문제들 쭉 수리해 주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와 있다 이거야 토탈 솔루션 강의 개념이고 이거와 병행해서 18 모의고사를 또 하면 됩니다 1, 3 개념 모의, 1, 6 모의, 1, 8 모의고죠 모의고사죠 1, 8 모의고사는 최고란도 2개 보통 다계도와 되린변인 이 2개 빼놓고 나머지 18문제를 잡는 거라 이것도 1등급 내지 2등급 확보용입니다 회차 증가할 예정이고 올바원 하면서 아까 했던 추론용 모의고사를 병행해도 돼요 추론용 모의고사를 올바원 이후에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총정리 파이널 시기가 되는 건데 파이널 백제가 있습니다 복합자료 다지선다 개념용과 추론용 최종 정리해 주는 건데 강의 볼륨이 크지가 않아요 정규 강의보다는 이때는 모의고사를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실전 모의고사 20문제짜리 수능 실전 대비 총 24회분 4개 시즌으로 구성됩니다 이거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거의 매일 하루에 모의고사 하나씩 그래서 앞에 했던 단계별 모의고사 있지 개념 모의, 1,6 모의, 1,8 모의, 추론 모의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30분 동안 20문제 전체를 풀어주는 걸 하라는 얘기죠 하박이 때는 그거 집중적으로 올해 난이도 조금 올려줄 겁니다 회차는 똑같고 이렇게가 1년 커리큘럼입니다 흐름이 쫙 머릿속에 들어오죠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다 알고 수능 문제 변화 그리고 대입주에 대해 변화 이걸 보고 나의 상황을 알고 난 다음에 달려가기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그냥 무작정하지 말고 그럼 이 커리큘럼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오케이? 선생님 봄 강의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좌표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보고 달려가자 그렇게 얘기할 거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재밌게 하거나 쇼를 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저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독보적 콘텐츠들도 선생님이 얘기할 텐데 정규 강의 교제와 모의고사 콘텐츠들이 너무나 정말 잘 만들고 빵빵합니다 선생님 연구실과 연구원들이 정말 오랫동안 같이 손을 맞춰온 뛰어난 분들이거든요 저는 외주 제작 안 합니다 전부 다 자체 제작이고 정말 잘 만들어요 또 연말에 매년 10월이나 11월에 수능 거의 임박해서 학생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수학생들 되게 많은데 그중에 한 600명 정도가 피드백을 해줘요 그 설문조사 다 받아가지고 그거에 맞게 또 학생들이 요구하는 거 다 반영합니다 최신 트렌드 분석 다 하고 그래서 이런 모의고사 정말 작년에 나왔던 것들인데 올해도 이거 이상으로 그 퀄리티로 나올 거를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요것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 지금이 11월 말이라 그랬죠 그러면 12월과 25년 1월 2월 3월까지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질문들이 막 쏟아져 나와 참고로 선생님 베코 페이지 메가스터디 베코 페이지에 보면 베코 상담실이라고 있어요 12월 1일부터 다시 운영할 텐데 거기에 연간 커리클럽이 됐건 자기 학습 방향 학습 조언 이런 거 필요하면 다 질문하세요 그럼 내가 답변해 줍니다 베코가 알겠죠 먼저 가이드를 좀 해주면 중2권 학생들이 있을 거야 고3 중2권 고2 때 내신을 공부를 했는데 많이 까먹었어 조금 잘 못했어 또 N수생 예를 들어 나 생명과학 1 안 하다가 하려고 해 수능 봤는데 너무 생명과학 1을 못 봤어 그런 친구들 중2권 자 이런 친구들 커리큘럼 2, 6 새롭게 나오는 섬기한 12월 초에 나올 거예요 자 개념형 모의고사 요거를 쭉 병행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섬기한 절반 정도 두꺼 나면 그때 개념형 모의고사 표발할 거야 한 2, 3개월 정도 걸리면 다 합니다 빠르면 2개월 그래서 12월, 1월, 두 달 알겠지? 나는 섬기한을 아마 12월 안에 또는 1월 중수까지를 다 찍어 올릴 거야 알겠지? 따라오면 가장 좋고 자 요거 끝나고 나면은 2월 초에 상크스 2, 6 버전이 나와 요걸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개념 모의고사를 이때 따라해도 되고 이때 개념 모의고사 다 끝났다 그러면 1, 6 모의고사를 이때 따라해도 되고 요 상크스는 분량이 많아 주인권이었기 때문에 이 스킬 공부 제대로 안 했을 거야 한 4개월 정도 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 3, 4, 5, 6월까지 7월 여름 전까지 3월부터 했다 그래도 6월, 7월까지 알겠지? 그래서 꼼꼼하게 곱씹어 가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상위권이야 고3 때 내가 내신 정말 생명과학원 잘했고 생명과학원 수능용으로 내가 벌써 마음 먹고 있고 모의고사 또는 수능 지난번 거 내가 선배들 거 합법 프로 봤는데 점수가 잘 나와 그런 애들 N수생 다른 과목이 흔들렸지 생명과학원은 괜찮았어 그런 친구들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야 2, 5 상크스 들으세요 섬기한, 스기하부터 하는 거는 조금 낭비입니다 벌써 개념 내가 어느 정도 아주 수능 때까지 또는 내신으로 아주 끌어올렸잖아 12월부터 12월 초가 됐건 중이 됐건 하숭이 됐건 상관없어 2, 5 상크스 들어주세요 빨리하면 2개월 또는 3개월 이 정도 잡으면 되는데 4개월까지 갈 수도 있고 이걸 쭉 한번 들어주시고 고3이라 그러면 좀 더 길게 걸릴 수 있어 N수생이라 그러면 2개월 만에 끝낼 수도 있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개념이 가물가물해져 사람들이 망각의 동물이라 자꾸 까먹잖아요 그래서 스피드 개념 완성으로 자기가 개념을 한번 다시 한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2주면 끝나요 맞먹고 하면 알겠지? 그리고 이때 개념용 모의고사 같이 해도 되고 개념용 모의고사를 이때 같이 해도 돼요 상크스와 2, 6 개념용 모의고사 해도 된다 이제 곧바로 나올 거니까 그러면 내가 실력이 출중해 그러면 스기할 아예 안 하고 이것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면 내년 한 3월이라든지 이때부터는 2, 6 상크스를 한번 더 하세요 상크스는 정말 여러 번 정말 만점 1등을 원한다 그러면 3번, 4번 반복해야 됩니다 스킬이 완전히 내 몸에 체화가 돼야 돼요 이때 1용 모의, 자신 있으면 출원용 모의까지 같이 해주면 좋고 이 정도로 내가 12월부터 상반기까지 가이드를 어느정도 해주는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생명과학 1 연간 커리큘럼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3단계, 4단계는 나중에 보시고 일단 여러분들은 이 섬기한, 스기환, 개념 모의 이것부터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상크스 이것까지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100호의 생명과학 1 연간 커리큘럼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과학 2 연간 커리큘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과학 2 생명과학 1에 비해서 응시생이 워낙 적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사인지라 수강생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이 엄청 길지는 않아요 이 소개 영상도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생명과학 2가 가르치면서 더 재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애정을 좀 실어서 계속 커리큘럼 이렇게 계속 소개하고 있는 거고 자, 이거 이제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자, 생명과학 2 지난번 수능, 2호 수능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생명과학 2 수능 특징은 2호 수능, 지난번 24년 11월에 봤던 수능이야 유형은 거의 동일해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나마 생명과학 1은 개념형과 추론형이 13문제, 7문제, 생명과학 1이 그렇게 나와 근데 거기 내에서 약간 새로운 유형들이 나오거든, 새로운 자료가 얘는 그것도 없어 개념형이 생명과학 2는 14문제, 추론형이 6문제야 14 플러스 6인데 유형이 완전히 복붙이야, 복붙 그래서 문제풀이 방법, 학습방법도 다 정해져 있어 오케이? 난이도가 좀 높아졌어 2호 수능, 2,4 수능보다 이것도 생명과학 1과 비슷한 추세인데 한 가지 변수가 더 있어 그 얘기 잠깐만 더 해줄게 자, 작년에 킬러배제 정책을 교육당국에서 펼쳤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좀 쉽게 낸다 그랬고 그 중에 생명과학 1, 2는 전부 다 쉬워졌어요 그래서 쉬워졌는데 거기다가 생명과학 1보다 생명과학 2에서는 더 변수가 하나 더 들어옵니다 생명과학 2에서 변수가 뭐였냐 그 전년도, 재작년까지는 서울대학교가 최고 대학이잖아요 2과목을 반드시 응시를 해야만이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다고 서울대학교가 근데 작년부터 서울대가 그걸 없애버렸어요 2과목을 안 해도 된다 이거야 가산점은 좀 있긴 하지만 원을 해도 된다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서울대를 가려고 하는 상위권 애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2과목이 경쟁이 빡셌다고 그러니까 평가원이 변별하려고 난이도를 높여놨어요 근데 작년에 서울대가 2과목 해제해버렸죠 거기다 킬러배제 정책 있죠 완전히 쉽게 낸 거야 그런데도 상위권 애들이 우르르 다 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많이 모여있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쉽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엄청 많이 틀려가지고 등급컷도 잘한 애들만으로 올라갈 거 아니야 못한 애들만이니까 뚝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표준점수, 만점 표준점수가 대단히 높았고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게 어떻게 되나 굉장히 변동성이 크거든요 소수만 응시하는 지원하는 과목이라 어떻게 되나 지켜봤는데 작년에 킬러배제 정책 이거는 올해는 사라진 것 같아요 생명각 1에서 킬러배제 없어졌거든요 어렵게 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상위권 애들이 이제 우르르 빠져나가고 중위권 할 것만 남아있는 이 시스템이 올해도 이어지나 했더니 올해는 상위권 애들이 좀 유입이 됐어요 왜? 유리하다 이거지 공부 조금만 해도 좋은 능음 나고 상대평가 수능에서 괜찮은 그런 점수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변화가 생겼는데 첫 번째 난이도가 높아졌고요 그리고 전년도처럼 대박은 아닙니다 그래도 생명각 1처럼 고인물들 속칭 요즘 고인물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자란 애들 그런 애들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올해 2호 수능 생명각 2 등급 100분이 표점 비교적 유리했었습니다 2호 수능에 대한 분석이야 지금 그러면 2, 6 수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선생님이 조심스러운 예상은 사위권 애들이 조금 더 유입이 될 것 같아요 왕창 유입될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조심스럽거든 워낙 응시생이 적어서 변동폭이 커요 그래서 이 경쟁은 조금 더 세져서 이 유리함이 조금 완화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생명각 1, 내가 가르치는 1만 비교할게 1보다는 결코 불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난이도는 평가하니 이거 고려해서 조금 더 높일 것 같고요 그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울대가 2를 필수로 지정했었던 재작년 수준 그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올라가진 않아요 기출문제로 대비할 건 다 있다 이거지 또 하나 특징 수능 생명과학 2 개념형 14문제 추론형 6문제라고 했어 개념형 14문제는 되게 쉬워요 그것만 잡으면 3등급 가득합니다 충분히 차고도 넘쳐요 거기다 한 문제 더 맞추면 2등급까지 가능합니다 3등급까지는 매우 매우 쉬워 이거는 올해 이번 2호 수능 기준으로 생명과학 1보다도 더 쉬웠어요 내년은 어떻게 될지 내가 장담 못하겠지만 진짜 쉬웠어 이따 내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보여줄게 근데 이걸 넘어서 2등급 조금 어렵고 1등급은 정말 고약스러운 문제가 몇 문제에 있어서 만만치는 않다 이 정도 트렌드 좀 수능 경향 분석을 좀 했고 이거 얘기 좀 했게 지원자 수 아까 생명과학 1 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지난번 2호 수능 과학탐구 지원자 수인데 생명과학 1이 1 과목 중에서는 두 번째 전체 8 과목 중에서도 두 번째로 많아요 근데 이 1 과목들에 비해서 전부 다 낮습니다 2 과목 지원자 숫자가 훨씬 더 적어요 그나마 2 과목 중에서는 생투를 제일 많이 합니다 8000명 정도 돼요 이것도 많이 늘어난 거야 되게 적었는데 좀 늘어난 거야 하여간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내가 2 과목을 좀 해야 돼 2 과목이 가산점도 있고 내가 2 과목을 좀 잘하는 것 같아 재밌어 그리고 1보다 2가 좀 나한테는 유리할 거다 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을 했어 그럼 소신을 갖고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그나마 응생이 많으니까 응생이 많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중하위권도 꽤 많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것도 설명을 했고 자 생명과학 2 소신을 갖고 선택하세요 분량이 많습니다 1보다 분량이 많아서 처음 아는 친구들은 이거 좀 놀랄 거야 외울 것도 많고 처음 외우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야 근데 분자 생물학 수준의 원론적인 내용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가 지적인 탐구를 좋아한다 공부를 좀 학습 능력이 있다 그러면 되게 재미있어요 1보다 이게 훨씬 재미있습니다 무릎을 탁 탁 치면서 우와 이거 되게 재미있는데 그럴 거야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일부 추론용 문제 코드 추론 같은 거는 너무너무 어려워 유전 가학에도 생명과학 원의 가학에도 돌연변이 못지않게 어렵거나 그것보다 좀 더 노가다성으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좀 나옵니다 알겠죠? 이건 생각해두시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 또 하나 특징은 이륙 수능은 수능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2호 수능보다 전전도 수능보다 조금 더 어려워질 걸로 예상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상위권 애들이 조금 더 유입될 거야 그래도 조금 불리할 것 같지는 않은데 표점 상대평가에서 평가를 고려해서 어려워지게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다가 시어지목장 땡키고 만점 받으면 되고 어려워져도 대비할 수는 있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가장 결정적인 게 이거야 여전히 응시생이 소수다 아까 보여준 것처럼 8,000명 9,000명 많아봤자 만 명밖에 안 된다고 근데 여기는 14만 명이잖아 여긴 만 명 늘어나봤자 알겠어? 그래서 응시생이 소수라는 얘기는 이 상대평가 점수 있잖아 등급컷 표준점수 백분위 이거는 이 문제 과목의 난이도도 중요하지만 그 과목의 난이도도 중요하지만 응시한 모집단의 수준도 중요하다고 근데 모집단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상대평가 점수의 변동성이 큽니다 이 리스크는 분명 있어 나는 지금 이런 단점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평가에서 불리하지는 않을 거다 라고 내가 얘기했지 특히 3등급까지 가는 건 매우 쉽다 오케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신있게 권하지 못하는 이유는 변동성이 커서 그래 응시생이 워낙 소수라 생명과학 1은 거의 고정돼 있거든 근데 얘는 그렇진 않다 그래서 소신을 갖고 하시길 바랍니다 소신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응시생 집단이 변할 수도 있고 난이도도 변할 수 있는데 나는 생명과학 2를 정말 좋아서 그리고 내가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서 대학교 가서 이쪽 계열 전공을 할 거고 그리고 내가 2과목 가산점 주는 대학을 갈 거고 서울대학교로 가고 싶고 그런 소신을 갖고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극복하고 나갈 거야 그런 소신을 갖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친구들 예전부터 쭉 봐왔는데 대부분 다 성공을 했어요 자, 수능 생명과학 특징 그래서 이런 얘기 쭉 다 했던 거고요 자, 문제 구성을 조금 더 얘기를 해줄게 내가 여기서 3등급까지는 쉽고 2등급 이상이 어렵다고 그랬지 근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자, 생명과학 2 수능 개념형 14문제, 추론형 6문제입니다 생명과학 1은 13문제, 7문제 그런데 얘는 14문제, 6문제야 이게 거의 고정돼 있어 그리고 이 문제들의 그 세세한 유형들도 수년 동안 거의 7, 8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신기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비들과 데이텀이라든지 허시어 체이스라든지 이런 실험들이 있어요 유전 쪽에서 유전자 발현 그런 쪽에서 실험들이 있는데 예전에 한 8년 전, 9년 전에는 꾸준히 나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한 6년 동안, 7년 동안은 아예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형관이 이렇게 돼요 맨날 나오는 게 정해져 있다고 그런 거 안 내고 내는 것들이 거의 고정돼 있어서 공부하는데 이게 조금 그라마 수월한 점이에요 분량은 많지만 오케이? 그러나 일부 문제 난이도가 높은 데다가 거기서 조금 더 높아져서 상위권 변별을 주려고 했던 것 같다 이 정도 특징이 있고 그거 보시면 되고 자, 이 중에서 개념형 연례 문제는 너무너무 쉬워 정말 쉬워 선생님 강의에 3개 수환이 있거든 그거 한 번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개념형 모의고사 꾸준히 하면 복습 몇 번 하면 다 잡아 그런데 아까 작가님 얘기했지만 중하위권이 많다고 그랬지 여전히 지난만 2호 수능까지 정말 쉬운 광합성 화학반응 간단하게 일어난 그런 문제도 정답률이 50%, 60%야 생원이다 그러면 안 그래 그 정도 난이도라 그러면 70%, 80% 나아야 되는 게 50%, 60%라고 안타까운 거지 그거 14문제만 잡아도 2.5점씩 이걸 해주게 되면 34.5점 나와요 그러면 3등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잡아도 그리고 나머지 6문제 얘기 하나 찍으면 2등급도 바라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1등급 이번에 추정이 메가스터디 추정이 45점, 40점 그렇거든요 3등급은 아주 쉽다 진짜 인간적으로 2등급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이 추론형 6문제 중에서 2등급, 1등급 만점이 갈라지겠죠 이것들 문제를 보면 중난도가 한두 문제 이번에는 전사인자 추론이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추론형 중에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 어렵게도 나왔는데 요즘엔 쉬워요 정답률이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할만하다 이거지 개념병 어려운 것보다도 이게 할만했어 그리고 하나 더 잡고 나머지 찍으면 3등급 무조건 올라가고 2등급도 가능합니다 선생님 예상에는 중난도가 한 2문제 정도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거 다 잡으면 2등급 가능해요 진짜 거기다가 고난도가 2문제 내지 3문제 이번에는 3문제 나왔거든요 고난도가 2문제 나올 수도 있고 요거까지 잡으면 1등급까지 바라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잡으면 여기까지 잡으면 개념형 14문제 잡으면 3등급 가능하고 요거 잡아주면 2등급 가능하고 요거까지 잡아주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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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론형 6문제 중에 요거 분리해놓은 거잖아 여기까지 해놓으면 요번 수능 기준으로 2호 수능 기준으로 1등급이 가능하다니까 45점이었으니까 오케이 마지막 최고난도가 한두 문제 요번에는 이제 코돈 추론이 최고난도였어 알겠지 요거까지 잡으면 그냥 만점이 되는 거고 요거 코돈 추론은 섣부르게 내가 잡으러 들어갈 수 없어 그거 문제 나중에 내가 풀어주는 거 한번 보면 알 거야 그냥 숫자욕 있지 그게 나와 아니 이거를 사람이 풀라고 낸 거야 그럼 이건 너무너무 어려워 알겠지 여기까지는 노력하면 할만해 이거는 오케이 그래서 요런 특징들이 있다 3등급 2등급까지는 정말 할만하다 다만 소수 응시생이나 응시생들이 수준 높은 애들이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는 다음번 수능에 확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불리할 것 같지는 않다 그게 선생님의 진단입니다 예상이고 자 그거에 입각해서 선생님 강의 소개를 좀 할 텐데요 다시 한번 얘기한 것처럼 생명과학 2는 문제 유형과 구성의 변화가 없습니다 희한하기도 한 7년 정도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도 그대로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생명과학 1이 워낙 이 연구해야 될 것도 많고 신유형도 많고 난리가 아니야 그거 하느라고 조금 좀 힘들어 생명과학 2는 그래서 예전 강의입니다 이거 그대로 써도 됩니다 작년에 리뉴얼 다 해놨고요 정말 좋은 강의입니다 섬세한 개념 앤 스킬 완성반 강의입니다 섬세한 개념 앤 스킬 완성인데 이거는 생명과학 1과 비교하면 섬세한 개념 그리고 상크스 생명과학 1의 두 강의를 합쳐놓은 겁니다 오케이 이 개념 부분이 분량이 많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교과 분량이 많아서 스킬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생명과학 1은 상크스가 분량이 훨씬 더 많거든요 얘는 안 그래 왜 추론용도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다니까 문제 풀이 방법을 다 알아 그거를 적용만 잘하면 되는 거야 이 스킬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 교재로 다 묶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모든 기출이 다 들어가 있고 이걸 단계적으로 내가 구분해서 설명을 다 해줄 거야 이거 자세한 설명은 오리엔테이션 때 따로 할 거고 알겠지 그 내용이다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커리큘럼에 추천하는 건 12월부터 쭉 해가지고 뭐 12월 맞먹고 해가지고 1월까지 끝냈어 그럼 2, 3 한 번 더 하고 4월 달에 또 한 번 한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하세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용 무의구사 이거 있습니다 이거 전전 돕고 계속 유지할 텐데 18회나 됩니다 이거 갖고 여러분들이 14개의 개념용 문제를 실수 안 하고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거 훈련하면 되겠습니다 생명과 원과 컨셉 비슷해요 이걸 빠른 시간 안에 푸는 게 관건이야 10분 이내 뭐 7분 뭐 이런 시간에 다 풀고 나서 남은 시간에 추론용 잡으러 가면 된다 이런 목표입니다 이거는 100호 연구실 자체 제작 마지막으로 하반기 때 시기는 미정인데요 이건 퀄 모의구사인데 메가스터디가 제작한 모의구사를 제가 감수 정도만 할 겁니다 제가 제작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작년에도 이거 했는데 굉장히 후평이었어 학생들이 좋다고 횟수도 5회인지 몇 회인지 모르겠고 메가스터디가 준비 중입니다 메가스터디 컨텐츠 제작팀이 있거든요 그리고 퀄 모의구사 이름을 사용할지 바꿀지도 나중에 나오면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감수해서 할 겁니다 20문제 정규모의구사입니다 추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정도로 해서 생명과학 2 연간 커리큘럼 소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